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여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둥이력 충전해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둥이 한번 보고 왔더니 둥이가 되게 보고 싶네요 둥이 둥이는 근데 강아지들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강아지들 사이를 걸어가도 다른 강아지들한테 눈길을 잘 안 줘 사람만 좋아해요 둥이는 근데 진짜 순해요 화를 거의 안 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으면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기름을 이제 휴지로 닦아 가지고 버려두잖아요 둥이가 거기서 이제 고기 냄새가 나니까 기름 닦은 휴지를 집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엉덩이를 끌어다가 휴지를 뺏었는데 저한테 화냈어요 와앙 혼쭈를 내주려다가 사봤어요 둥이가 웃긴 게 그리고 제가 집에 처음 간 날은 제가 같이 자자고 이렇게 침대에 데리고 오거나 칼 이렇게 툭툭 치면은 옆에 누워 가지고 같이 자거든요 근데 다음날부터는 이제 좀 찬밥 치고 같이 앉아요 잠시만 아 CS 왜 이렇게 못 먹지 도마요시 수렴법 가야 되고 CS 놓칠 때마다 뒤에서 뿅망치 한 대씩 때려야 돼 하나씩 놓칠 때마다 내가 원딜을 키우면 그렇게 키워야지 농담입니다 뭔데 우리 애들 때리는데 가라 좋은 말 할 때 저는 못 참아? 나도 못 참아 나도 못 참아 이거 지랄 거야 지랄 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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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오 오 오! 이 새끼 뭐지? 여기까지 왜 그런 플레이를 했지? 여기에 사줘, 사줘 하.. 개아폐해 오! iane족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라고! 아 내 펜타큘리 누가 먹었어 이씨 지지 아 밀리오? 분란한데 대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경에 저 스킬도 모르는데 저 스킬도 모르겠는데 속박돼 속박돼 아이참 킬을 하셨다 이럴 줄 알고 절단검을 많이 표현한다 실수를 좀 많이 하시네 에잉? 뭐지? 잘못 봤나? 실수하신 것 같아 미쓰고 그냥 미니언 먹고 싶었는데 잘못 넘어간 듯한 느낌 미니언니 죽어 이씨 개 죽어 아 얼긴 했는데 나이스 탈리아 지렸다 미니언니 진짜 아 아 아 안돼 아니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지 니가 아니 우리팀 어딘줄 알고 여기까지 들어와 야 여러분 오오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죽어 가위가위가위가 이 코어 앞에 리우스야 죽여 낙하채 깔면서 해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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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였죠 에이스 으으으으으으으 이거 하나 낚아먹으면 하잖아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에이스 에이스 20개까지 나이스 이거 레드 레드를 갖고 있는거야 가 가 가 이겨네 에이 와와와와와 어? 어? 코드라 코드라 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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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유차 켜져있어 유차 켜져있어 하지마 좋지 끝날만한가? 빨리 끝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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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 빠 빠 되지 펜타킬 하고 캐리 펜타킬 캐리 펜타킬 캐리 Are 우리도 놀아 민주 두번 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